날씨가 너무 좋아요. 와 대박 날씨입니다. 자 오늘 우리는 케이브카를 타러 갑니다. 어디에요? 먹기 할 수 있어요. 사과에 이론이 있는 놀이달라고 합니다. 편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. 이게 바나나치야리로 심으면 많은데 알겠어요. 240분 정도 통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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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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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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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 아빠?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